안녕하세요 준돌이코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? 오늘 4월 1일 만오절이랍니다 만오절 오늘 만오절이어서 어제 새벽에 이제 딱 기똥찬 생각이 났거든요 오늘 하루 이제 구라쟁이로 살아볼거에요 다 구라로 다 거짓말 쳐가지고 상대가의 혼돈을 불러오겠습니다 일단은 강지현 먼저 만나서 첫번째 1호 거짓말 한번 쳐보겠습니다 첫번째 거짓말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한 번 뗀가? 선 넘었나? 구라로 한번 쳐볼게요 빨빨 좀 튀어나와 이 새끼야 날씨 왜 이렇게 안 좋냐 왜 안 좋냐고? 어 응 황사 이거 왜 거꾸로 달고 다니는거야 응? 이거 왜 거꾸로 달고 다니는거야 뭐? 핸드폰 들어왔네 왜 인마 내가 알아서 할거면 한번 아 뭐구나 뭐 아침에 부터 찍나서 왜 그러는거야 알겠다 뭔데 못찍는건데 뭔데 실시 웃지나 너한테 뭐 너한테 뭐 너한테 뭐 치겠다 눈치 좀 죽여라 아니 원래 오늘 만원절이잖아 응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시즌 1호 개구라 너한테 칠라 했거든 미안한데 오늘 만원절이 했네 그런게 통하겠니? 그러니까 그냥 허를 찔러야지 허를 오늘 하루종일 구라쟁이로 살기 1차 테스트 이쁘 나와 퇴끼 모양 왜 어때요? 꺼작소 갔어요? 꺼작소 갔어요? 진짜? 제 꺼작소 갔어요? 어 에라 아 아 아 여기 아 진짜 2개월 만에 까지 말아야 돼 아 진짜 2개월 만에 까지 말아야 돼 짝지 넘고 짝지 넘쳐볼게요 진정아 뭐야? 거기야 돼? 그새 새끼 뭐야 형 왜? 밖에서 죽어놨어 형 주영아 어떡해 새끼 뭐야 형 주영아 엄마가 내꺼게 해야지 빨리 빨리 계속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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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짜지 가짜 만우절 장난인다 교수님 아 왜 만우절이구나 아 교수님 딱 안으셔야 되는데 아니 고양이 혼내면 안 돼 고양이 때 만우절 또 도망간다 도망간다 사실 전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 겁나 귀여워 젤리 없자 스카이 어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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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대기 슈가 아 귀여워 와 귀여워 헤헷 흐헤 가짜 뒷굴 도망간다 그냥 얌ery 저는 여행 나는 저는 이 가짜 국외 낙지 그를 조금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